직접 본인이 만들어보셔야 돼. 서술형을 틀린 애들의 가장 특징은 안 써보는 애들입니다. 직접 손으로 안 써봐요.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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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다.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? 실제 시험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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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다. 손으로 쓰려고 하면 안 써지죠. 뭐랑 똑같은 거냐면 손은 있잖아요. 되게 익숙한 것만 할 수 있어요. 익숙하지 않은 거 못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엄마 얼굴 기억나요? 안 나요? 엄마 얼굴 머릿속에. 기억 안 나는 새끼는 호로 새끼야. 알았지? 얼굴 기억나겠죠? 그려봐. 분명히 얼굴 똑같이 머릿속에 기억나거든요.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요. 손은 안 그려줍니다. 손은 그 행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행위를 해봐야 내가 직접 그려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서술형은 분명히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. 지난 시험 서술형 전부 다 제가 체크했던 거 다 나왔잖아요. 1학기 때 다 나왔습니다. 진짜. 근데 그거 틀린 애들 분명히 있죠?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해본 거예요. 제가 해드렸지만 본인이 안 해본 거예요.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. 이거 되게 힘들어요. 귀찮고 사실.